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제지역구 이천시를 통일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그리고 통일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응비시키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자발적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등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불철주야, 방역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 그리고 공직자들과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남기 총리대행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장님. 코로나 사태 대행 총괄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네, 지금 현장 컨트롤타운은 저는 질병관리본부장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코로나 대응이 전문가 집단에서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내각이 전체적으로 다 달라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정세균 총리가 쭉 매일 해왔던 방역중대본 회의에 전 장관님들과 17개 도지사님들도 참여합니다. 매일 열리는 중앙방대본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정세균 총리님 어디 가셨어요? 네, 아시다시피 사퇴를 하셨습니다. 왜 나가셨나요? 그건 뭐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뭐... 대장님, 지금은 코로나와의 전쟁 중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전쟁 중에 총사령관께서 우리 전장을 떠나는 것은 소위 우리 군대 용어를 탈령 아닙니까? 그건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예 전역이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총리님께서 그동안 한 1년 4개월 정도 역할을 하시고 또 그건 대통령님의 인사결단에 의해서 조치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국민들과의 인식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인식, 이건 또 대통령께서도 또 터널의,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뭐 아직까지도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6,700명대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지만은 또 작년 7, 8월 달에는 확진자 수가 한 4, 50명까지도 갔기 때문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만은 때때로 확진에 있어서, 방역 통제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된 시기도 있었고요. 또 2차, 3차 유행 때문에 높게 나타난 적도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지만은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터널의 끝이 안 보이고 오히려 터널의 붕괴 조진마저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확진자가 등락을 거듭하지만 그래도 백신이 보급되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대개 우리뿐만 아니라 대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방역 통제와 백신 보급이 같이 병행이 되면 올해 내 대개 어느 나라나 방역의 통제는 되지 않을까. 일상회복을 또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한다면 조건문을 자주 쓰시는데요. 이번에 더 심각한 것은 기모란 방역기획관. 이번에 청와대에 새로 임명하셨죠? 이분 그동안에 많이 무리를 일으킨 건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무리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방역기획관을 만든 취지를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이 엄청 중요해서 청와대에서 일반 행정업무를 하는 비서관이나 수석이 담당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해서 저는 별도로 신설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초기에 중국인 발 감염 없다. 그리고 또 백신 초기 서두를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심각한 이런 방역 전선의 혼선을 처리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또 방역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이게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전장을 지켜야 될 장수는 떠나고 그동안에 전장을 초기부터 힘들게 하고 꼬이게 하고 혼선을 빌준 장본인을 또 다른 사령탑에 앉은 거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컨트롤타워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각 내에서의 컨트롤타워는 이제까지 총리가 주지 않은 중대본 회의였는데요. 매일 일어왔고요. 일주일에 7일 있었습니다. 총리님 나가셔서 제가 잠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부족하지만 공백이 없도록 방역의 공백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대형님 지금 코로나 대응 우리 정부가 지금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의원님. 사실 코로나 위기의 어느 나라 판데믹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동일한 충격을 받고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또 자꾸만 자찬이라고 하실 텐데 방역에 있어서 K-방역의 성과라든가 또 경제적 측면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저희들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대개 국제적으로 또는 다른 나라들이 저는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역시 백신 모급이기 때문에 백신 모급에 있어서는 약간 의원님께서 그런 꾸질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보로서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아닙니까? 방역의 핵심.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그런 고통감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공을 정부가 마치 자기의 공처럼 얘기하고 정작 해야 될 거 소홀한 거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중대본의회의를 하면서 제가 모두 발언해서 아주 강조해서 드렸는데요.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데 있어서 저는 정부의 역량도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민들의 참여하고 또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것을 준수해 주신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들께서 제1등 공신이시고요. 정부도 최대한의 역량 발휘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대란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진작에 마스크 대란은 없었어야 됩니다. 마스크는 전략물자로 관리해서 진작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었어야죠. 과거에 메르스 사태, 과거에 많은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마스크 사태가 났을 때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일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스크 1일 생산량이 700만, 800만 장에서 나중에는 2천만 장 이상까지 갈 정도로 저는 신속하게 정부가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께서 5부제 제도를 잘 따라주시고 또 준수해 주셔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마스크 대란 문제를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속하게 대응했는데 대란이라는 말을 쓸까요? 초창기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산량 늘리는 것과 또 5부제를 통해서 질서 있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인해서 저는 잘 극복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월 확진자 폭발적인 증가, 2차 대유행이 있었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저는 8.15에 여러 가지 집회도 큰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 당시 사실 8월 10일에서 14일 사이에는 하루 확진자가 40명 정도였습니다. 그 전에 7월 달에도 100명 이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는구나 하는데 다른 약간 이하감도 또는 작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저는 8.15 때 그렇게 준칙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집단적인 어떤 그런 행사가 크게 촉발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지난 8월 17일 임시 공휴일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필요로 관한 분들에게 휴식을 드리겠다. 자, 그리고 8월 14일부터 8대 소비 쿠폰을 살포했습니다. 1,800만 명분이죠. 자, 이것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7월 특별여행 주간을 7월 1일부터 19일까지 했는데요. 그 당시 확진자가 국내 36명, 총 5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 공휴일 지정한 게 7월 21일인데요. 그때 확진자는 45명이었습니다. 이게 1일 확진자가 4, 50명 정도로 돼 있을 때 저희가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견지하고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맞는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갖는 고통을 따른다면 저는 그때 그와 같은 조치를 병행한 것이 탄력적으로 잘 대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8.15 이후에 2차 유행이 결국 발생이 돼서 이런 여인 저런 여인들이 다 같이 작용이 됐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합니다. 임시 공휴일 지적 그리고 또 대량 소비 쿠폰 살포 국민들에게 방심해야 된다는 시그널을 줬을 뿐더러 실제 많은 인구들의 유동성이 늘어났습니다. 훨씬 더 8.15 광장 집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들이 이동을 했죠. 자, 이렇게 누구나 다 아시던 사실을 갖다가 남탓, 다른 사탓만 한단 말이죠. 대형님 자꾸 그러시면 안 되죠. 아까 의원님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도 다시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면 하루 확진자가 4, 50명인데 그 엄격한 방역수칙을 요구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쿠폰 같은 제공 노력을 안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좀 이완감이 초래가 됐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되새겨보게 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으로 2차 유행의 촉발 요인은 무리한 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저는 요인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몇 번 하셨습니까? 매출에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도 개편이 된 적이 있었고요. 또 2.5단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5단계까지 내려오고 여러 번 등락이 있었습니다. 5월 6일 처음 시행한 이래 우리가 카운터 해보니까 무려 23번을 조정을 하셨다고 하더구먼요. 조정의 강도를 높이거나 또는 등락을 조였다 풀었다고 했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주 한 거에 성과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역 하나만 잡으려고 하면요. 가장 최고 단계의 방역을 가장 세게 오래 그냥 하면 제일 낫습니다. 그럼 방역이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또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국민들의 자영업자나 수상국민들의 그런 영업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요. 저는 나름대로 확진자의 숫자라든가 방역 상황에 맞춰서 그런 거리두기라든가 방역 단계를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신축적으로 탄력성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꼭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또 탄력과 신축성을 좀 부여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완적으로 자꾸 개선,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복해서 조였다 풀었다 이 정도 단순한 반복을 해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 그동안 25번 연속 헛발질하면서 결국 심각한 상황 초래한 건 알고 계시죠? 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25번의 부동산 정책 이런 참혹한 결과를 보면서 지금 23번째 풀었다 조였다 조였다 풀었다 하는 23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이 마치 부동산 시장의 참혹한 결과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언제 그동안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회원님 지금 23번째 그러니까 또 이게 언론의 희아화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23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방역 단계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몇 차례는 있었지만 또다시 몇십 차례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 더 조정한 다음에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를 인정하시겠습니까? 회원님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정할 때는 그냥 저희 같은 공무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방역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의료진들 전문가들이 다 모인 데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정부도 그 단계를 결정할 때는 신중성을 계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를 보면 집단 감염은 오히려 줄고 지금 개인 감염, 원인 미상의 감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그런 확진자가 있어서 정부도 좀 아직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른 나라라든가 또는 우리의 과거 사례로 본다면 지금 상당 부분 저는 그런 확진자에 대한 경로 파악이라든가 대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정부는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사회적과라든가 하시느냐고 하시는 정부도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기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고통이 이제는 국민들도 참을 수 없는 인계점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통계 한번 좀 보이시죠. 자료. 확진자 코로나 추이와 주말 고속도로 통행 변화 추이를 좀 봤어요. 총리님 혹시 좀 보이시나요? 네. 과거 이렇게 극성기에 확장기에는 주말 고속도로 통행량이 줄었습니다. 1차, 2차, 3차 때까지도 명확하게 저렇게 통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4차 확장기에 오히려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고 있다는 거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아무래도 바와 코로나 위기가 1년 이상 거의 1년 3개월이 다 돼 보니까 저는 뭐 국민들의 피로감도 많이 누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민들의 이동성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거꾸로 그 얘기는 또 방역의 긴장감을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도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도 있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정부가 지난주에 방역 수준을 결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확진자 수가 지금 6,700명대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방역 수준을 견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적 피로감이 극대화돼서 지금 폭발 직전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거기 그뿐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말 지금 가게 닫고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파탄. 이거 다 나오지 우리 코로나 신용 불량자들 대거 속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어려움이 커서 정부도 우리님 아신 것처럼 여러 차례 현금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출상의 또는 금융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마 당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는 그런 지원이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국가 전체적으로 잘 지원을 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각종 단체 활동 금지로 국민 공동체가 여기저기 무너져갑니다. 심지어 학회들조차도 지금 학문 성과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이 공동적으로 직면해 있는 사안들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봉쇄 조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보다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보다 몇 배에 해당되는 강도로 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그래도 저희는 어려운 과정에서도 또 잘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정부도 지원하면서 위기를 이렇게 이겨내 오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단 정부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과는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또 학력 수준이 심각하게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래 세대들.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교육 격차가 있는데 코로나 위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저는 교육 격차의 폭이 더 커져가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총리께서 답변도 주셨지만 여러 가지 교육 격차를 보강할 수 있는 특히 이번에 타격을 많이 받은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그런 계층의 교육 격차를 좀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정부 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쪽에 큰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식으로 단체 기업 주기식 사회적 거래두기는 국민들의 필요감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국민 공동체 국민 각 영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회적 거래두기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시겠죠? 네. 거래두기와 또 여러 가지 다른 파트의 그런 이해를 잘 균형이 있게 하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본적인 게임 체인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으로서는 제가 본 데는 백신에 대한 조기 보급이 저는 가장 척경의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잠깐 화면 좀 보실까요? 네. 화면에 나오지만 우리 백신 조기 도입한 나라 벌써 일상 되찾고 있습니다. 우리 저게 뭡니까? 자 그럼 백신 도입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까? 네. 의원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최우선 과제도 백신 확보와 백신 접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저희가 1,200만 명의 국민들께서 꼭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요. 한 5개월 뒤인 11월 달에는 정부가 목표하는 3,600만 명 소위 집단 면역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한때는 국민들의 적극적 입적 속에 K-방역은 세계가 불호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모범 국가였습니다. 그 모범 방역 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 통계표 보시죠? 오늘 잘 뽑아보니까 4월 19일 현재 한국이 세계 104일 합니다. 미실리분 다 또 내려갔어요. 이 심각한 상황 우리 대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제가 아까 저희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지금 171만 명이 접종을 했다고요. 퍼센테이지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3, 4%인데요. 4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300만 명 그리고 상반기에 1,200만 명이 접종을 마치면 대개 우리 인구의 한 22, 3% 정도가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일상생활의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백신 보고의 상당량이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 같은 제약류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가면 저는 그렇죠. 빠르게 속도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질까요? 네. 현재로서는 저희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모든 일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7,900만 명 백신 계약 말고도 추가적으로 계약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외계적인 경로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백신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경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지금 5개 접촉거리의 백신별로 당초에 예상 못했던 장벽들 나타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네. 회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아까 제가 1,809만 회분이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요. 이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하고 모더나라 이거는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다만 상반기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것 중에 아직 확정이 안 된 게 좀 불투명한 게 271만회인데요. 얀센이라든가 노바백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바백스는 아직 허가가 안 난 거고요. 얀센은 접종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아직도 저희도 271만회는 최종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상반기 분량 중에 나머지 1,809만회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서 이 1,809만회가 약 1,200만 명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이 1,809만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그분만큼 1,200만 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스터 샷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초에 계산 안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백신 자국 우선주의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대책 있어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희가 또 다른 변수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변수에 대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00만 명분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상당 물량을 더 추가 공급받는 걸로 계약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노력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안 하시지 말고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 대형님 경제 전문가시니까요.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성장 능력이 뚝 떨어져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시, 거시, 경제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새롭게 막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률 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지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저는 의원님 그 지적이 약간 의아한 측면도 있는데요. 작년도에 2020년도에 사실 역성장을 대부분 나라가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역성장폭을 줄인 나라로 되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마이너스 1%. 올해 성장률도 선진국들은 되게 4, 5% 성장합니다. 워낙 작년도에 5, 6%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정부가 작년 연말에 3.2% 성장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요. 이미 IMF가 3.6%, OECD가 3.5% 하고 대개 IB라든가 신용평가사에서는 3.9%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은 결코 선진국에 비해서 올해 우리 성장률이 낮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IMF는 작년하고 올해를 쭉 보면서 아예 코로나 위기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호주 세 나라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GT&T 국가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희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장률 표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지난해는 국민들의 협조 노력 속에 좋았어요. K-방역 칭찬받았고 우리 경제도 나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성장률. 저기 한국 거의 주요 국가들 비교 꼴찌 아닙니까? 거의. 올해 백신 도입이 지연된다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의원님 아까 여기 의원님 표 때문에 저도 많은 국민들이 오해할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선진국들은 4, 5% 성장하는데 왜 한국은 3.6%냐 하시는데요. 워낙 작년도에 낙폭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마이너스 1% 작년에 성장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 이타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 8%까지도 성장을 한 상황에서 그 베이스에서 올해 반등이 이루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양년도를 다 같이 봐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IMF 분석이 2020년하고 2021년을 보면 미국, 한국, 호주 정도가 코로나 이전의 경제력 수준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이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도입에 불투명성이 더 커졌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변 국가의 외교관계 최악입니다. 거의 참사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통 우방국과의 관계 멀어지고 심지어 한미동맹도 흔들거리고 있고요. 일부 또 우리 정부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게 또 백신에게 큰 장애물이지 않겠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저는 한미동맹이 흔들거린다는 얘기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는 이분의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 여러 가지 양국 간의 현안이 있어서 외교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만 저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저는 굳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그러한 모습이 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같기를 바랍니다. 백신 외교 어떻게 지금 지적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비장한 대책 가고 있습니까? 백신이요? 백신 외교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험정부적인 노력? 네, 어제 아마 외교부 장관께서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상대방 국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백신의 안정적 공급이기 때문에 확보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 측과 민간 측과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백신 치료제, 백신 개발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백신 치료제는 이미 우리가 나와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혜택 때문인지 저희 코로나 확진자의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저희가 뉴질랜드하고 우리가 가장 낮은 나라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치료제 개발도 크게 저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만 백신 개발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화이자라든 모더나처럼 빨리 진행이 못 돼서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현재 국내 몇몇 업체들이 2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하반기에는 3상까지 진행이 돼서 그 성과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한 코로나 백신도 조만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치료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역 대책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그리고 외국인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관계는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의원님 질문에 아주 광범위에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질병관리청장한테 들은 바로는 매일 저희가 회의하면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자 숫자라든가 대응 동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돼서는 예전에 일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확진자 수가 한꺼번에 많이 나와서 외국인에 대한 사전 확진 검진이라든가 이런 걸 대폭 강화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때는 거기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 소급적 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 있습니다. 텐트에서 또 투쟁도 계시죠? 자, 이번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의원님 뭐 그건 어제 그저께도 그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권에서 소급을 많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에 입법화하기로 할 때부터도 정부도 많은 검토가 있었는데요. 소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정부로서는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는 아마 여야가 그런 요구가 있는 걸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급박한 사업상 출장자라든가 외국 유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백신 우선 접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 기간 이런 거 없이 급박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지침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의원님 기업인들이라든가 해서 긴급하게 해외로 출장 갈 때는 백신 우선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모든 사람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갖고 있는 지침상에 해당이 될 때는 해주는데 지금 제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그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두 번째 지적했던 유학생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그런 우선순위가 안 가 있는데요. 그런 여력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현실화로 종교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종교 이런 행사, 예배와 기도 이런 해를 마치 식당, 카페와 같은 수준으로 이 그룹으로 분류해서 종교에 대한 어떤 탄압 성격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의원님 제가 보건대는 지금 종교계는 카페라든가 이런 데하고 동일하게 하기보다는 원래 종교계가 갖는 특성이 있어서 지금 7대 종단과는 별도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방역 강화든가 강화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7대 공단과 함께 되어 있는 협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스림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마구잡이로 방역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충분히 협의하면서 소통하면서 방역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유형별로 다시 재조정하는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해결하라고 엄명하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어땠습니까 주택시장에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시장을 불신하면서 정부의 25번째 헛발질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난장판 정말 국민들의 고통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를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될 백신 확보 백신 개발 노력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야 될 것을 해야 합니다 제발 정신 차려주십시오 지금 국민들을 고통으로 합니다 부모님의 자식사랑 자식의 부모님 고신의 심정으로 제발 국민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얻어드립니다 종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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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